러플을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니 5단 너프 아 진짜 답이 없어요 뭐 어디 뜨느라고 이렇게 모르겠어 그래요 그 그냥 떨방만 하자 그냥 끝쯤 해 여기는 짤발밍이 총 다 잘나와가지고 총은 에 대해 하는거 보니까 총은 겁나 잘나와요 네 총이 잘나가지고 뭐 그런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와 내가 인물이 마우스 다음대로 게임을 했단 말이야 이거 마우스는 지금 얼마 쓰신데요 50? 아 맞습니다 아니 지금은 40으로 해놨어 원래 다 쓰는데 전 45 써요 45 손이 느려져가지고 원래 1000에 30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마우스 스키을 조절하는 걸 모르겠어 아 그래갖고 그냥 감으로 천 비슷한거 놓고 좀 느려보여서 옆에 하나 떨어졌어요? 저쪽 맞나? 2명 떨어졌어요 저기 오랜만에 하면 또 그거잖아요 마우스 속도가 적응이 안되잖아요 어 상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거 첫판이에요 아 첫판은 아니고 그 뭐지? 어 그래도 3판 했어요 3판 네 딱 한판으로 들어왔는데 끝에보단 대단하다 지금 진짜 마우스 속은 기능인데 여기 뭐 배율 있고 뭐가 다 잘나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는 차 운영이 생각보다 안좋더라구요 여기 에비가 있어요 형 쓰세요 전 볼트를 이렇게 잘 안써서 잘 못쓰기도 하고 바로 앞에 사람 있나본데 바로 앞에 사람 있나본데 상쪽 아니에요 소리가 빨강빛 정도에 있는거같아 아 그쪽인거 같은데 응 배율 있으세요 배율 드릴까요 어 배율 있어요 6배 4배 다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붙어야 겠다 나도 모르게 지금 손이 안 내려가고있어 네네 어디지 여기 뭐네 바로 근처인거 같은데 산 위에 있는거 같애 산 여긴 제가 털었는데 여기 아닌데 소리 감을 모르겠다 어디쯤에 나는데 형 쏘는데 산이 아닌데 산이 아닌데 산이 아닌데 바이비 아니에요 이거 여기 아니야 어디지 어디지 방금 본거 같은데 방금 본거 같은데 방금 본거 같은데 바이비에서 사람 있는거 아니에요 아닌거 바이비에서 사람 있는거 아니에요 아닌거 어디지 여기 뛰어가다보면 아 일로 올라가야겠다 어디지? 어디지? 다이비에서 공부가 됐네 방금 아까 이럴 때가 올라가봐야겠다 시비인가 자기점 오거든요 형 쟤네가 틀릴 것 같아요 자기장 한다고 갔나 움직일 것 같은데 자기장 따라가죠 이거 왜 안보이냐 약이 없어가지고 구상 하나 있어요 저 구상 두개 뭔데요 저 치크레드 있어요 형 치크레드 탄티도 있고 제가 틀릴게요 치크레드가 중요해져가지고 아 그래? 반동 잡는게 치크레드 없으면 좀 빡세요 근데 뭐 볼트 액션은 필요 없는데 오른쪽 조심 사람 많이 떨어지는 데에요 오른쪽 아직 많다 뒤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희가 보고 온 거긴거 같아요 저 앞에 차 있긴 한데 차 타실래요? 차 타실면 어그로 많이 끌려서 여기는 네비 좁아가지고 어 그런긴 할 것 같아 네비 좁은 애가 없어 근데 한 번 빨고 있네 이거 한번 빨고 있겠구만 아, 너무 빨고 있네 와 너 언제 생각보다, 나 차 끌 거야. 아니야? 너 차 맞나? 차 맞겠죠? 앞에 톨이 간다 형 탄모 혹시 오탄 있으세요? 오케오케 출발해야 되는데 아 앞에 사운드 많이 난다 오케오케 오케오케 저기 전망대에 있다 전망대 전망대에 있어요 반 앞에 반 앞에 있다 아 올라갔어 다 깼다 왼손으로 아 뭐야 아 아 아 내가 먼저 봤는데 삭제를 했네 죄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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